네, 드디어 긴 여름 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배드 뉴스고 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굿 뉴스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요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순간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아주 반가운 순간이 어떤 친구에게는 좀 부끄럽고 낯설고 긴장이 되어서 좀 반갑지 않은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세 명의 친구는 아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 또 독립을 하게 돼요 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나 혹시 자기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는 엄마 따라서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에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신 스스로가 지켜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은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은 곧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여기 계신 어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나올 때 리더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Do you guys remember the leader? The name of the leader who came out of Egypt? Ryan, who is it? Mose, good Got it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직도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Bini So who is the leader after Moses? Moses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Anyone? 승재 Joshua 선생님이 누구세요? 예,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에서 모세를 따라서 나왔고 그에 이어서 Joshua 그 여우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요 이 여우수아라는 지도자로부터 독립을 하여서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할 큰 전환점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여우수아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우아만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으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성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매일 읽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찬양을 잘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하면 우리가 여우아만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출석을 잘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한다는 것이 찬양을 많이 부른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경고하다 튼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월드 체인저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모자가 필요해서 어느 상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열되어 있는 모자를 딱 보다가 기도하는 모양이 있는 그 디자인이 있는 모자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자를 보는 순간 우와 색깔도 좋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사약을 하는 거니까 잘되었다 라고 해서 그 모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 그 캠프에 딱 참석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튼니저들이 딱 보더니 하면서 싸인을 하면서 마치 친한 친구를 만났듯이 인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역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는 손 모양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친구가 다가와서 나의 레벨은 어느 정도 되는데 하면서 이 게임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상해서 아무리 생각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로고길래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것은 기도의 손이 아니라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로고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또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메인 이벤트를 갔는데 그때 저녁 설교를 강 목사님과 바꿔서 내가 그쪽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그 게임을 가장 잘 즐길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 나와랐던 이야기처럼 그 집사님이 썼던 모자 같은 그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그 게임을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바로 게임을 가장 즐기기 위해서는 그 게임에 대한 지식과 그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컴퓨터나 이 아이폰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I'm powerful I'm focused 포커스 하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그 게임을 하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게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생각처럼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하면 어때요? 금방 포기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형아들이 하는 게임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기술이 좋아야지 기술이 좋아서 레벨이 올라가야지 게임이 재밌습니다 아이들이든 어린이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레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스릴에 푹 빠져서 몇 시간 동안 아니 밤을 세워서 게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도가 되면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 스타 게임 해도 이게 멈춰지지 않는 그런 수준을 이루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순간이 자신들의 인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동의하나요? 아주 마자마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진 믿음의 생활을요 아주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레벨업이 되어야 우리의 그 신앙이 등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앙의 레벨업은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음을 의미하고 신앙의 레벨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호사는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지식의 레벨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호사가 전한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런 1세대가 아니라 광화의 여정 가운데 성장하고 나왔던 바로 2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2세대에게 여호사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탱하셨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하고 그 하나님을 경애하며 온전하가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할 이유는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기준이 우리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느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킨더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육수 친구들 중에서는 창세기사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면서 컴플레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아는 수준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게임을 잘할 때요 캐릭터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캐릭터를 쓰는 무기나 어떤 도구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도구들이나 무기들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것을 게임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성기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의지의 레벨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14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른 시인에게 절하지 말라 여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인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 힘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가 나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를 만드신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 자신만을 섬기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보다 그 애국에 있었던 신 또 가난의 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매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그 친구들의 삶이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뭐 일이나 운동이나 뭐 취미생활이나 어떤 게임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요소가 있다면 그걸 지워버리고 바로 요하만 온전히 섬기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레벨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요하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마치 아유 뭐 요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 라는 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If you casually look at it you might understand it as I don't care if you believe in Jehovah or serve other idols However it is an ironic statement meaning serve idols if you wish but if you do you're on your way to death Therefore my house will only serve Jehovah God 하지만 이것은요 반어적인 내용으로 우상을 섬기는 섬겨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요하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는 그 의미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나 또 그리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사회생활할 때 이런 신앙에 대한 그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요 학교에서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친구의 그 눈치를 보다가 점점 행하지 않게 되면서 크리스찬이 아니냐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는 어떨까요 크리스찬이 아니냐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나 이러한 모습을 가진 어른들을 향하여서 조슈아는 여우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답게 행동하고 사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오히려 크리스찬답지 않게 행동하기 좋게 보이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그러한 삶은 나와 상관없는 삶이며 그런 삶은 죽음의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말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했지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부터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반응이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하나님께 그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언약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만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그 지식과 의지와 그 믿음의 그 레벨업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성기며 주님의 기쁨 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let's pray let's pray 감사합니다.